두부 오자마자 씻어 참았어 심화렸어? 뭐? 두부 씻어? 두부 오자마자 씻어 참았어 심화렸어? 뭐? 오늘은 먹먹랜 데였는데 먹먹랜 데였어요 두부는 절대 이렇게 입고 다닌다고 말을 해맞죠 오늘은 더워줄까봐 인내면 없어 귀여워 오 엄청 많다 강아지들 어? 말라메트인가? 포스키인가? 말라메트인가? 두부 신났어 어디서 계산해야 되는거지? 운동장 아 여긴 대형견 여긴 수영견인가? 아 그러네 넌 거기하면 안돼 아 여기 수영장인거다 가자 두부 산책 갈거야? 물 한번 물어 보는 것도 괜찮잖아 그래? 오 여기 수영장도 있고 뭐가 되게 그렇게 많아 산책로도 있고 되게 많다 야 나 몸에서 시키겠는데? 두부 두부 응 여긴 못 들어가서 막아놨 여기 산책로 막아놨는데 열 수 있나? 어 열 수 있어 여기 산책로잖아 고립되는거 아니야? 아냐 가자 안돼 여기 막혔어 막혔어? 가자 가자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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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 수영장도 이렇게 있고 연못 두부 사줬지 어? 두부에 두부 사줬지 연못도 있고 생각 좀 해보자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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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두부 여기 모기가 많지 않을까? 두부 아 이거 되게 크다 아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? 여기에는 열려있다 저기는 없을텐데 근데 막 혼나는거 같아 오 되게 많다 되게 뭔가 크다 여기 아 이거 엄청 길다 어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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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로운 삶 아니야 이거? 애들이 좋아하겠다 누구 애들? 강아지 아 강아지? 자연 친화적이라 두부 두부 오오 근데 막 2,000평을 했는데 2,000평이 어딨어? 뭐 여기 다 있겠지 이게 다 지금 일부분만 봤으니까 그렇지 근데 2,000평이나 된대? 오 넓기도 하다 근데 끝이야 여기가? 뭐 어디 더 있겠지? 어디? 대박인데 그런가? 오 근데 넓긴 넓어 저 호수까지 가봐 호수까지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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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가 많긴 하다 너무 과연 질환이 된다 지금 해가 떨어져서 지금 해가 떨어져서 그냥 밥 먹을 수 있어야겠다 응 여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긴 하네 우와 여기 많이 해갖어 일로와 두부 일로와 응 똑같은 애가 막 생겼으면 뚫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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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긴